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당선인들은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광주, 전남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호남에서의 돌풍을 증명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만으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3당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송영길, 이정현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한 가운데 군소정당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광주, 전남 경찰청이 100여 명의 선거 사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이 18석 전석을 차지하며 범야권의 4.10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광주 지역 8명의 당선인들은 지역민들이 보내준 압도적인 지지를 민생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에서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며,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구 싹쓸이로 텃밭 지키기에 성공했습니다. 당선인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역의 모든 의석을 휩쓸었지만, 오늘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는 광주 시민의 승리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민영배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초선인 광주 지역 당선인들은 밥그릇 지키기 정치, 서로 증오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일상, 민생을 해결하고, 특히 호남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치열하게 뛰겠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약속했습니다. 많게는 88%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광주 당선인들. 하지만 민주당 일색 구도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지역의 강한 심판론에 힘입어 21대 국회에 이어 전석 지키기에 성공한 민주당. 이제는 존재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5월에 보일 법한 따뜻함이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오전 안개가 짙게 낄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맡는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우뚝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전략적 교차 투표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한 지역민들의 선택이 큰 몫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지역구 18석 전석을 사건한 더불어민이다. 단순히 당선인 수치로만 보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무능, 경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지역 내 1위 정당으로 우뚝 선 것을 발판으로 원내 제3당으로 입지를 확실히 다졌습니다. 특히 전국 득표율 24%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선 47%, 전남에선 42% 등 2배 가까운 득표율을 이룩했습니다. 광주 8개 전선거구를 비롯해서 지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누르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현실화된 것인데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란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범야권과 중도층 표심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태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공천 잡음을 거듭한 민주당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전략적 교차 투표를 했다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원내 제3당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하지만 거대 양당의 틈방은 이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와 존재감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낙연, 송영길, 이정현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대거 탈락했는데요. 특히 호남 제2당을 자처하는 군소정당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생명에 마지막 불씨를 태우겠다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이낙연 대표는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무총리, 전남도지사 등 본인의 화려한 정치 경력을 앞세워 민주당 민영배 당선인과 맞섰지만 큰 표 차이로 지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 주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광주 소구갑에서 정치 신인인 조인철 당선인에게 패배했습니다.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며 한때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송 대표는 옥중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삼성과 새누리당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이장연 후보도 정권 심판론 속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아도 돼, 이러한 국민들의 의사표시잖아요.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렇게 보여져요. 호남에서 녹색 정의당과 진보당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강은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한 자릿수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선거 기간 바닥 민심을 열심히 다진 결과 광주, 전남 세계 지역구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등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의뢰에서 15% 이상 득표율을 보인 것, 이것으로 봐도 진보당이 호남에서 제2당으로 발돋움한 거 아니냐. 조국 혁신당의 돌풍 속에 호남의 제2정당을 자처하는 각 정당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경찰이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96건, 147명을 적발 인지하거나 신고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안도걸 캠프와 정준호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전남에서는 이중투표 권유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당선인 4명이 수사받고 있습니다. 4.10 총선 수사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에 끝납니다. 검찰이 검경 브로커가 연관된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 사건에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어제 오전 광주경찰청 정보화장비계 서버실과 경찰관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알려줘 압수한 비트코인 60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는 검경 브로커 성 씨의 진술을 확보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들은 7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습니다. 정치 구단의 화려한 복귀도 두고두고 회자될 이야깃거리로 남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후보는 모두 36명입니다.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목포시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당선자는 모두 민주당 후보로 채워졌습니다. 선거 초반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와 자웅을 겨롯던 무소속 후보들도 심판 바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의 평균 득표율은 73.4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남 한도 신도에 출마한 정치구단 박지원 당선인은 무려 92.62%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의 최고령 당선자라는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혼을 바쳐서 일하겠으며 민주당 후보의 정권교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한 서삼석 의원은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3선 고지에 오르면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농어촌 지역구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에 서삼석 당선인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영암무안신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감당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치열한 경선을 펼쳤던 목포 지역구에서는 김원희 현 의원이 7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맡고 있는 목포를 중단 없이 발전시켜달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의뢰서는 전남에서 유일한 여성인 권양협 당선인이 배출됐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이계호 의원이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네 번째 당선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동북권 5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3명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갑에서는 민주당 주철원 후보가 득표율 88.9%를 기록하며 전남동북권 유일한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맞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박정숙 후보는 11.1% 득표에 그쳤습니다. 동북권 유일의 재선 의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여수울 조계원 후보는 68%를 득표해 다자구도 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소속 권어봉 후보가 22.4%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김희택 5.3%, 진보당 여찬 후보 4.3%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여수의 분열 정치를 청산하고 상생과 화합의 협력에 흰망의 정치로 여수 발전에 100년 대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저 조계 내 호소가... 총선 최대 역전지로 꼽힌 순천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민주당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64.3%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18%로 막판까지 추격했고, 무소속 신성식 8.9%,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8.8%를 득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과 순천의 정치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의뢰서는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70.1%로 23.7%를 득표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눌렀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득표율 6.2%를 보였습니다. 고웅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민주당 문금주 후보가 득표율 90.7%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9.3% 득표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남동북권 출신이거나 활동했던 후보들도 비례대표로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여수 출신으로 여성 최초 육군 소장을 지낸 강선영 후보가 순천에서 태어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임교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순천을 위해 뛰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으로 도전장을 내민 천아람 후보도 개표 막바지의 당선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당선인들에게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실천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상위는 논평을 통해 광주 전남은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달빛철도 조기건설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적극 협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최대 30년 임대하고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면 농업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며 만 39살 이상 농업인이라도 후계 농업인 선정 5년을 넘지 않은 경우와 소유농지 0.5헥타르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맨홀 뚜껑이 들려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도 옆에 만든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와 제주시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주차구역. 유명 가구점 앞에 있는 보조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주차를 하던 임모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차량 하부가 긁혀 전기 배터리 보관함이 부서진 겁니다. 딱 올라오는 순간 뭔가 차가 이렇게 붕 떠서 쿵 떨어지더니 놀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차는 이렇게 밑에 하부가 찌그러져 있고 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들러져 있더라고요. 임 씨는 맨홀 시설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에 피해 신고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인도를 지났기 때문에 임 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돌아와야만 하는 주차구역. 차들이 막혀 있거나 진입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를 불법으로 넘나들며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구점 측은 뒤편에 진입로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시도 사유지 안의 주차장이라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인도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한 대학생의 학부모가 국립대학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외동 아들이 지난해 갑자기 숨지자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후배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한 건데요. MBC 경남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명동 씨가 국립창원대에서 명예 졸업장과 발전기금 기탁증서를 받습니다. 환갑을 넘은 손 씨는 얼마 전까지 이 학교 재학생이던 손성혁 군의 아버지입니다. 손 씨가 대학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건 지난해 말 갑자기 숨진 아들 때문입니다. 고 손성혁 군은 지난 2019년 국립창원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2년의 재학기간 동안 학점 4.5만점에 4.3을 받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겐 어렵게 찾아온 금쪽 같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육군 만기전역을 하고 세무사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던 지난해 12월 송 군은 심장마비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구들 곁을 떠났습니다. 넉 달을 눈물로 지세우던 손 군의 부모는 아들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 아들이 즐겁게 생활을 하며 꿈을 키웠던 대학에 기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기부된 1억 원은 가정현편이 어려운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손명동 씨는 앞으로도 아들의 후배들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을 꾸준히 기부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요즘처럼 대기가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강원도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드론 자원봉사대가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나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넘어 마을 쪽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주변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원주시 드론스포츠협회 단원들이 산불 감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화재를 발견했고 비교적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간절합니다. 산불을 대신합시다. 산불을 대신합시다. 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동네 곳곳에 울려 퍼집니다. 상공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개인이 자체 제작한 드론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주에서 활동하는 민간 드론협회가 산불 감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는 20여 명이 조를 이뤄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고지대까지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연기 등 화재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소방서, 읍면사무소와 소통합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각종 재난 발생 등 드론 수색이 필요한 상황에 투입돼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기술을 좋은 데 쓸 수 없을까 공중에서 계도 방송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찰 활동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공간에 드론을 보내서 산불이나 소각행이나 이런 쪽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대형 산불에 대한 긴장감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쳤던 2년 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3척까지 커지는 등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유난히 대형 산불 피해가 난 일종의 징크스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시점에 드론을 이용한 일반 시민들의 산불 감시가 산불 예방과 초기 발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나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영농 독립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 40살 미만의 농업인입니다. 선정된 농업인은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 지원받고 1.5% 고정금리로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5월 중순에 보일 법한 따스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2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대체로 깨끗하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역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 8도 안팎으로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완도와 장흥의 낮 기온 22도로 낮 동안에는 정말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기온은 오늘보다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 늦은 저녁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